문재인 정부들어 연세대학교 수시모집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응시 합격한 학생이 18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민주화운동 인사의 자녀가 가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우동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특혜 의혹 또 무슨 일입니까? 지금 많은 시청자들이 그동안 제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민주화운동 관련한 의혹들 아니었겠습니까? 과연 저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것이냐. 광주 민주화운동 등등 여러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희생하고 기여한 부분들 그런 것을 인정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그런데 그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 기준이 좀 애매모호해졌다. 이제 뭐만 하면 민주화운동 유공자다 뭐다 해서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공자 명단이 제대로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의혹이 있었던 것도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 정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들의 상당수는 지난 날 운동권 출신으로서 스스로 민주화운동을 했다라고 주장한 이들이 많고 또 그들 중에 일부는 또 실제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이 돼가지고 사실상 뭐 유공자와 같은 어떤 대우를 받는 그런 과정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운동 전형을 통한 합격자들 이거 혹시 특혜 아니냐 등등의 여러 구설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시내 한 수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터넷상에서 검색하면은 이거 특혜 전형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지는 건데요. 때문에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습니다. 해당 이시 전형 그 기회의 근형 전형이 사실상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위한 특혜 전형이라는 의혹들에 대해서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유채린 앵커께서 언급하신 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응시해서 합격한 연세대 신입생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만 18명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게잇 전형을 지금 모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배경 설명 좀 깔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정시, 수시로 흔히 나눠집니다. 정시는 흔히 수능으로 뽑는 전형이죠. 그리고 수시는 내신 그러니까 학생부라고 하죠. 그리고 논술이 되었건 면접이 되었건 입학사정관이 되었건 뭔가 수능 외의 것이 작용이 돼가지고 뽑는 전형인 건데 과거에는 정시가 비율이 높았지만은 최근에 이 몇 년 거치면서 수시 비율이 압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요즘은 대학 간다고 하면 대개 거의 수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그 수시 안에도 내신 성적을 위주로 뽑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있고 또 농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교육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농어촌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균형선발이라는 전형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 많은 거예요. 흔히 말해서 유공자 전형이라고도 불리는데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5.18 유공자 등등등 그리고 그 외에 다자녀 가정, 이러한 가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배려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족이 지난 날 이러이러한 이유로 공적을 쌓았으니 이러한 이러한 이유로 나라에 희생을 했으니 이들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준다라는 차원으로 이 기회균형 전형이 존재하는 건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 기회균형 전형이 있어서 2012학년도부터 민주화운동도 전형에 포함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즉, 민주화운동 관련 자녀들은 이 전형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받았던 그런 상황인 건데요. 문제는 이 합격의 숫자가 문재인 증권 들어서 반짝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2016년 말이면 박근혜 정권 때죠. 이때는 기회균형선발 중 민주화운동 전형으로 합격했던 사람들이 서울에서 2명, 원주에서 1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출범 첫 해인 2017년 말부터 진행된 이 전형들을 보십시오. 그 해에 서울 10명, 원주 캠퍼스 2명이 합격했습니다. 민주화운동 자격만으로 12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안에 합격한 내역도 굉장히 화려해요. 여러분들, 연세대 문과에서 가장 높은 학과가 어디입니까? 경영학과지 않습니까? 연세대 경영학과는요. 만약 수능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상위 1%로도 어렵습니다. 거의 만점에서 몇 문제 틀리는 정도 돼야지 합격하는 게 연세대 경영학과인데 이 연세대 경영학과를 2명이 민주화운동 자녀전형으로 해서 털컥 들어갔다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정 씨에서도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었을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처럼 2018학년도에만 다수의 합격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어서 2019학년도에도 서울 캠퍼스 4명, 원주 캠퍼스 1명이 나왔고요. 특히 2020학년도를 보십시오. 서울 캠퍼스 1명이 합격했는데 어디냐? 치대에 붙었습니다. 연대 치대는요. 정말 대한민국의 탑클래스 아닙니까? 말 그대로 정말 상위권 중에 상위권. 0.1%라고도 분류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높은 지에 해당하는 학과인데 여기에 민주화운동 전형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거 참으로 석연치가 않고 더군다나 많은 국민들의 일반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민주화운동 자녀가 무엇이길래 이들은 이렇게 특혜를 받아서 합격하는 거냐? 기회균형산발이라고 하는데 이거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하다라는 말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어쨌든 문재인 정권 들어서 다수의 민주화운동 관련 자격의 합격자가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치대 같은 경우는요. 기회균형산발로 한 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한 명에 민주화운동 자격자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또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과거 정권 때도 있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과거 정권의 자료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해당하는 2014학년도, 2015학년도에는 원주 캠퍼스 0입니다. 2016학년도에 원주 캠퍼스의 의학과, 의대죠. 그러니까 원주 쪽에 연대 의대에 한 명 합격한 게 드러났는데 다만 서울 캠퍼스 측 같은 경우는 2017학년도 이전부터 그 자료가 법에 따라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주 캠퍼스는 있는데 서울 캠퍼스는 무슨 법이 또 따로 있어서 폐기가 됐다는 건지 이거는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최소한 지금 보여지는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보수 정권 때는 뭐 특별하게 뭔가 좀 많이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그런 사항들이 나오지 않는데 문제의 정권 들어두니까 첫 회에 12명, 그 다음에 또 몇 명, 그 다음에 몇 명 이런 식으로 합격을 하는 과정 굉장히 석연치 않다. 혹시 이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상당수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혹시 이들 사이에서 뭔가 특혜가 돌아다녔던 건 아닌가 라는 이야기들이 거듭 제기되는 상황이다. 물론 연대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정하게 심사했다. 그리고 그 뽑는 사람은 대상자가 어떤 지원 자격을 갖추는지 모른다. 즉 이 사람이 국가유공자 자녀로 된 건지 아니면 독립유공자 자녀로 된 건지 아니면 5.18 유공자 자녀로 된 건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때문에 곽상도 의원이 지적을 합니다. 수시 모집이라는 게 수능이라는 어떤 공정한 지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서류, 면접 이런 걸로 뽑는 거지 아니냐. 때문에 수시 전용 자체로도 국민적 분신이 가뜩이나 많은 상황인데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이 이것도 없어요. 원래 수시는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무리 수시를 통해서 합격하더라도 수능에서 이러이러한 등급 정도는 맞아야지 합격한다라는 조건인데 이것도 없다는 겁니다. 수능 기준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모르겠다. 이미 대입사이트 등에서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만큼 연세대 측이 떳떳하다면 그 합격생과 그들의 부모가 무엇이길래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되었는지 이거 말해야 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자, 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는 게 어쨌든 부여가 되고 나면 여러 방면에서 우대를 받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에서도 우대를 받고 대입 전용에서도 우대를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돈도 지원받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거 제대로 뽑는 거 맞느냐 이거 혹시 아무나 데려다가 민주화 운동이라 혹시 안 쳐주는 것은 아닐까 라는 여러 가지 뒷말도 나왔던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당연히 압도적인 분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어떤 민주화 운동을 한 분의 자녀인지 무척 궁금하다. 사회 곳곳에서 아주 자기들끼리 잔치를 펴는 것이냐 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다음 댓글 보실까요? 말로만 평등 공정 정의를 외치기면 뭐하냐 실제로는 저거들끼리 대대 손손 이어서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거 합격한 자녀들 부모가 누구였는지 밝혀라. 이놈의 정권 특권층은 제대로 혜택 받으면서 안간히 쓰고 있는데 너무나도 눈에 띄니까 화가 날 지경이다. 이런 반응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국민들의 분노가 거듭 이어지고 있고 이 민주화 전형 과연 실체가 무엇이냐 라는 말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민주화 운동 맞겠지요? 맞지요? 하지만 과연 정말로 그 당시에 헌신했던 사람들만으로 이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이 특혜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입 전형 얼마나 예민한 사안입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온 상황인 만큼 여기에 대한 연세대책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네. 오늘 보도 고맙습니다. 이 입학 특혜 의혹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희 신의 한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서 구독 중으로 저희 신의 한수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회색 엄지를 파랗게 추천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복세 편살입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아 이거 케이크 같죠? 이렇게 딱 하면 케이크. 이 안에 몇 포가 들어있냐? 60포가 들어와 있습니다. 60포.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3박스인데 뒤에 딱 열면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60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 한 포 한 포가요. 큰 거를 농축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껄쭉하게 들어와 있는데 젊은 분들 되게 좋아해요. 일단 케이스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가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지키실 수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유채행 이제 어제도 먹었지만 하나.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게 복세 편살이요. 여러분들께서 늘 저희가 광고해드렸지만은 구전녹용의 액기스 버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흔히 광고로 말씀드렸던 그 구전녹용 순, 구전녹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포를 여기에 담아냈다. 얼마나 껄쭉한지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도. 그만큼 농축되어 있는 이 녹용 성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녹용이 어느 녹용이냐? 러시아 아일타이공화국 아바이스크 녹용. 중앙아시아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혹한의 시베리아 추위를 견뎌낸 그래서 밀도감이 매우 훌륭한 러시아상 원용. 아바이스크상 원용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구전녹용 복세 편살이라는 거. 때문에 이 녹용을 즐기시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 건데요. 물론 저희 신하수가 소개해드리는 이 구전녹용 관련 제품들은 모두 의약품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리는 보조식품이지만은 아주 그래도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농축된 액을 드시는데요. 원래 가격이 28만 8천 원입니다. 근데 30%를 딱 쳐갖고 말이죠. 가격이 얼마냐? 19만 8천 원인데 010-9798-8811 9798-8811로 지금 문자 주시면은 주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